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같은 국어, 무비 국어,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 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으로 굉장히 바쁘고 혼란스럽고 그런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만 처음 겪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도 처음 겪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하지? 도대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을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사실 시험을 좀 여러 번 봤어야 했잖아요. 시험을 좀 보고 또 6월 모평 전에 우리가 실력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어떻게든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 거고 또 과연 우리가 뭘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되게 불안함이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시험을 볼 날짜는 지금 일단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날짜까지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뭔가 상황이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정신 없을 때는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 근간은 바뀌지 않거든요. 우리는 수능 시험을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시즌에선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반에 겨울방학 시작할 때 아직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이었죠. 굉장히 계획들을 많이 세웠을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와 이게 봐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일이 생긴 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공부에 방해를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 다 돼 있어야 했지?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이론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우리 그거에 또 휘둘렸거든. 그치? 오 이거 뭐 이렇게 되냐? 하면서 많이 흔들렸고 실제로 선생님처럼 전문가들이나 어른들은 좀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야 이거 내가 세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되게 혼란스럽고 하다 보니 할 걸 다 못했을 거예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아요. 알아요.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은데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6월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6월 시험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EBS 수능 특강은 끝내 놓으셔야 돼요. 그게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학 다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희가 꼭 EBS를 봐야 되나요? EBS 안 보고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럼요. 우리가 EBS를 외워서 보는 게 아닌데 EBS가 필수는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EBS가 필수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때는 기출문제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바탕에다 만들어서 있다는 뜻에서 우리가 EBS를 안 봐도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EBS를 보면 더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딱 나와서 시험장에서 가야 하는데 뭘 당장 해야 할지 모른다. 너무 작품이 많고 너무 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내가 기준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사실 EBS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가야 하는데 문학 작품 수가 많잖아요. 127편이에요. 그렇죠? 127편. 그래서 우리가 운문을 살펴보니까 70편이고 그다음에 산문을 살펴보니까 57편인데다가 이게 고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게요. 장편소설이랑 중장편소설이죠. 그렇죠? 긴 소설들이 많아요. 책 한 권이 아예 그냥 통으로 전체가 다 같은 얘기야 이게. 처음에 등장임을 나와서 그게 챕터가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같은 인물이 겪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 내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라 시험 문제가 나중에 나올 때는 그 챕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책 전체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중장편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읽어야 될 것도 많고 그렇다고 단편은 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뒀느냐. 아니죠. 단편도 정리해야 되고. 그럼 운문은 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주제나 표현법을 아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냥 한 번만 봐두면 되거든. 한 번만 봐두고 복습만 제대로 해두면 이후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른 작품들을 보면서 기존에 해놨던 공부들을 떠올려서 두 개를 연합해서 융합해서 같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훨씬 후반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 많이 풀고 충분히 정리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가지면서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하고 미뤄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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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아예 관심을 끌은 것도 아니고 해야 되나 하고 견눈질 이렇게 견눈질하면서 가다 보니 나중에 그게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쌓여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EBS를 하셔야 돼요. 빨리 정리합시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 빨리 합시다. 남들이 이거 나와 안 나와라고 하는 것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 어머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아 이건 EBS에 있던 거야. 아 이건 EBS하고 연관된 거였어. 아 그 작가의 그 작품이네.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이네. 어 이건 같은 주제의 다른 작품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후반기 후반기 하반기를 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EBS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 이게 EBS에 관련된 자료도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요. EBS에서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도 나오고 그리고 그거 이외에 메가스터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해석서 분석서 같은 게 나옵니다만 거기 나와 있는 거 몇 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고 그것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우리 시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알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라는 건 산문에서는 전체의 줄거리와 인물관계 그리고 줄거리 남아있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고 온문 같은 경우에는 표현법이나 단어와 외우지 말고 도대체 이 시가 의미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제의식을 여러분들이 찾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수능특강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다 하셔야 돼요.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도 연계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빼고 저거 빼고는 지금 아니에요. 일단 손에 잡히는 건 지금 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뒤에 가서 이걸 기준으로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걸러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사설이 되든 아니면 앞으로 볼 학평이 되든 아니면 모평이 되든 어쨌든 다 EBS는 반영이 됩니다. 수능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보는 시험도 우리가 잘 봐야 하잖아요. 그래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EBS 문학은 꼭 하셔야 되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제에 다른 지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조 연습 많이 하잖아요. 구도독해 많이 하잖아요. 읽는 연습 많이 하죠.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좀 그래. 근데 지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 지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는 걸 늘려나가면 솔직히 시험장에서 아는 거 비슷한 거 시험 문제 나올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든든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읽을 수 있는 거니까 독서로는 여러분들이 주제 그리고 지문 구조 파악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문법은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공부 있죠. 선생님 걸 듣고 있든 아니면 다른 선생님 걸 듣고 있든 일단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로 EBS 사용하시면 돼요. 쫙 풀어보시고 EBS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우리한테 문제를 주고자 하는가 라는 거 그 흐름만 보시면 되고요. 화법이나 장무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화작은 문제가 많이 없어. 그 화법이랑 장문으로 나뉜 게 수능 역사에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가 많이 없어. 그래서 있는 자료 있으면 다 풀어야죠. 외우지 마시고요. 문제 유형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 이건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 중요하네. 보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개념 잘 정리해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6월 우리가 모평 보기 전까지 EBS 통해서 그거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출을 가지고 와서 알고 있는 EBS 기준을 놓고 쭉 문제를 풀어가면 6월 전에 효율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뭐 할 수 있겠네. 수능 공부하면 한 번 전반적으로 끝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내가 국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어 좀 뒤로 미루지 마요. 아 선생님 제가 수학도 해야 되고 아 선생님 좀 과학도 해야 되고 선생님 제가 영어도 해야 되고 사탐도 해야 되고 언젠 안 그랬나? 언젠 안 그래서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국어가 너무 양이 많다는 걸 알고 외면하는 거고 그럼 나중에 뒤통수 맞아요? 되게 시게 맞아요? 엄청 아파요? 발목도 잡혀요? 그럼 한 해 더 해야 돼요. 1교시예요. 그래서 국어는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라는 얘기 3학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N수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과목별 밸런스 맞아요. 그때의 과목별 밸런스는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어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적이 나옵니다. 1교시 망치면 나머지 시험에서도 멘탈 흔들려서 시험 잘 보기 어려워요. 진짜로 1교시 잘 해놔야 흥 한번 해보겠어 하고 문제 하나라도 더 안 버리고 열심히 해서 맞출 수 있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어 과목별 밸런스 맞추면서 영어 수학하는 시간만큼 국어도 해주시고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올해 시험을 봅니다. 그죠? 올해 시험을 볼 거니까 그 시험 보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고 있었던 일들은 지나갑시다. 그건 뭐 어차피 선생님 적어도 공부 안 했어요. 그때 제가 방황했어요. 겨울방학 시작할 땐 열심히 했지만 그 이후에 방황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해봐야 무슨 답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우리가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남아있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EBS 꼭 3관계에 정리 끝내시고요. 꼼꼼하게 보세요. 다시 안 봐도 되게. 그리고 기출문제 들어갈 때 EBS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선별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사설모고라든가 학평이나 모평 같은 경우에도 EBS가 반영되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 나오면 진짜 신나게 문제 풀면서 국어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6월까지 할 내용이에요. 됐죠? 방황하는 시간 다 앞에서 지나갔잖아요. 맞아요.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봤죠? 꽃이 너무 예쁘더라. 바람도 막 불고 왜 이렇게 또 따뜻해. 사람들 다 놀러 나가는 것 같고 막 그러죠? 그지 뉴스에 보면 누군 놀러 나갔다. 누군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라 그래요. 우린 우리 길을 가면 되니까. 알잖아요. 내년에 벚꽃은 여러분들 거예요. 내년에 개나리도 여러분들 거예요. 내년에 진달래도 에따 여러분들 가져요. 다 가져요. 내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날이 올 겁니다. 올해요? 다들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여러분들이 좋으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좀 참아요. 좀 참고 힘들면 선생님 강의 듣고 힘들면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찡찡 걸어도 돼요. 우리 같이 찡찡 뎁시다. 그리고 하루하루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마음 잘 다잡고요. 아프지 말고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올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왔어요. 잡아요. 놓치지 마시고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만들어내서 내년에는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캠퍼스에 있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저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봅시다. 아시겠죠? 좋아요. 선생님한테 할 말 있어요? 그럼 게시판으로 오세요. 게시판에서 만나요. 보기텀에서 만나요. 나의 내용을 잡고 508FC에